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7살 김미경이고요. 전공은 금융보험학과고 지금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자격증 취득이 절실함을 못 느끼다가 이제 졸업 후에 바로 실무에 들어갔거든요. 실무를 하면서 손해사정사를 취득을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스티비에 오게 됐어요. 저는 1차는 4개월 정도 준비했고요. 2차는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 1차는 2차랑 다르게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지선다형이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가 금융보험학과 전공이라서 그 과목이 낯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차 준비할 때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기출을 풀어보는 정도 했고 1차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꽈락 면하고 60점 넘자 이 생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득점을 생각하고 공부하진 않았어요. 저는 계약법이 가장 재밌으면서도 좀 어려운 과목이었어서 우선 보험 비전공자이시면 계약법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계약법하고 손해사정 이론하시고 마지막에 업법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삼보험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보험 왜냐하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광범위했는데 지금 삼보험 선생님 용금호쌤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9시에 문제를 올려주셨거든요. 그러셔가지고 그 문제가 정말 도움이 됐고 선생님이 워낙 스윗하시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엄청 불안해했거든요. 그때마다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보하고 삼보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근제의학 이 순서로 했는데 우선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해의 중심인 과목이라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풀이를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보를 가장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저 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의학 언어도 너무 어렵고 인체를 제가 전공자가 의학 전공이 아니라서 처음에 접하기 어려운데 사실 유튜브나 좀만 찾아보시면 넷플릭스나 그런 의학 다큐도 되게 많고 요즘엔 되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학 같은 경우 솔직히 그런 걸로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제 삼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밴드 되게 많이 활용했고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교과서 회독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읽고 계속 읽고 뒤도면 까먹는 과목이라서 그렇게 했고 근제도 이제 광준쌤이 주시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세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삼보험이랑 자보 같은 거는 바로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근제나 의학 같은 경우에는 쓱 보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많거든요. 특히 의학 같은 거는 전년도 기출 문제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몰랐던 것도 그냥 1번, 2번 해서 쓸 수 있는 간단, 명료한 게 좀 많아서 좀 의학 같은 건 그런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정리해 갈 걸, 선생님 말씀도 귀 기울여서 가져갈 걸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의학 보고 근제 보고 너무 근제를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밥 시간이 왔는데 밥이 아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간 거에 있으니까 먹긴 먹었는데 이게 밥이 귀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사실 그게 막 집중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긴장이 풀어지니까 배고팠지 막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생각되진 않았어요. 우선 2차 공부할 때 초반에는 9시부터 9시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도 실 공부 시간이 10시간은 안 돼요. 이제 밥도 먹고 중간에 나가고 막 이런 시간이 있어서 처음엔 그렇게 했고 이제 점점 시험이 다가오고 날짜가 정해지고 학교가 정해지고 이러면 막 긴장돼서 막 새벽 2시까지도 하고 밥도 막 조금 먹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모두 다 준비하시다 보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그 각 과목마다 그 돌파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되는 건 아니라서 공부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이런 날이 되게 많은데 이제 유튜브를 봐도 의학과 관련된 걸 본다든지 뭐 좀 놀아도 뭐 그 과목과 관련된 거 밴드를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는 좀 돌파구를 찾아서 했던 것 같고 저는 평일에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2차 준비할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둬서 평일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친구랑 이걸 하려면 주 5일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잡고 그러니까 일주일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정해서 그 5일 동안 그걸 하기 위해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 뭔가 젊은 감성? 젊은 선생님들? 이런 것도 좋았고 이제 다 주변에서 물어보면 최근에 다 합격하신 분들 다 인스티비가 되게 많으셨고 이제 봄 업계에서도 아 인스티비 들어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냥 아 인스티비가 유명하구나 이걸 해서 인스티비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마크가 최첨단식이랄까 그냥 뭔가 젊은 감성? 뭔가 좀 다른 데는 좀 뭔가 좀 아저씨들 많을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는 이제 아직 20살이 이게 20대니까 조금 더 젊은 사람들과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정말 내 머리가 너무 멍청한 것 같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평가고 긴장에 끈을 놓을 수는 없는데 본인이 멍청한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끝까지 영길쌤도 하셨던 말씀이 이게 끝까지 도착 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사람이 승자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무자들도 같이 시험을 보시는 거라서 이제 학생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합격의 결과를 맛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산보험의 용구목쌤이 저는 너무 선생님 사랑하고 선생님 진짜 스윗하시고 매일 카톡으로도 저 응원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 과목 말고도 많은 과목 자료들도 공유해 주시고 진짜 수험생의 입장에 서가지고 되게 공감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밴드도 솔직히 매일매일 문제 내주시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문제 내주시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자동차보험 용기일쌤은 자보계에 절대 강자시지 않으신가 이제 매일 강의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저는 자보를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가방 메고 시험장 갈 때까지도 자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어서 이게 다 용기일쌤 덕분이지 않았나 그 사랑의 훈계라고 해야 되나 사랑의 매 용기일쌤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선생님도 밴드 운영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문제 내주셨거든요. 그거 문제 풀 때 너무 좋았고 현장 강의생들한테 면담 같은 것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힘도 주시고 의학쌤도 항상 의학 가운 입고 오셨거든요. 일요일마다 그래서 뭔가 전문성이 느껴지시고 되게 믿음 뭔가 제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이시다. 그리고 막 엄마처럼 이렇게 푸근한 그런 분이셔서 되게 좋으셨어요. 다 좋았어요. 사실 코로나 막 엄청 안 좋아졌을 때 현장 강의 딱 시작할 쯤이어서 되게 현장 강의 이거 취소를 해야 되나 되게 망설였거든요. 근데 소독도 되게 철저히 많이 해주시고 그 ABC 초콜릿도 비치해주시고 손소독제도 많이 해주시고 막 이제 거리 두기 그 의자에도 막 붙여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안심이 됐고 항상 그 프론트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 친절하셨거든요. 제가 막 그 프린트도 자주 까먹고 제가 성격이 덜렁거려가지고 그런 것도 다시 출력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스윗한 학원이었어요. 인스TV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인스TV 프론트에 계셨던 분들 모든 직원분들 사랑합니다.